크리스피 크림 크리스피 크림에서 오랜만에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여름을 저격한 썸머 바이브 시리즈고요 망고, 파인애플 등을 사용한 제품 4가지를 출시했습니다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넛이 어떤 도넛일지 같이 알아봅시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조입니다 노예입니다 다목민데이 이달의 맛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작년에는 상어 젤리 골라있고 맞지? 끝이 그렇게 나온거죠 하나씩 먹어보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션 블루비치고요 달콤한 사과 필링이 가득 들어있는 평온한 여름에 해변가를 연상시키는 도넛입니다 신기하다 파라솔도 막 꽂혀있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사과 필링이 되게 맛있기도 한데 이번 거는 그걸 좀 뛰어넘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꾸덕하면서도 사과 과육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도 좋으면서 상큼함이 느껴지는 위에 올라가 있는 블루캔디 아이싱이 되게 상큼해요 상큼함과 상큼함이 섞여가지고 엄청 폭발적인 상큼함이었습니다 블루캔디 아이싱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찐득한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웠고 단맛도 좀 강한 편입니다 안에 사과 필링이 되게 단맛도 강하고 상큼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요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과 필링 안에 있는 사과 과육도 적절한 크기로 알랄이 씹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크리스피치고는 좀 덜 단가? 아임파인도넛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파인애플 모양 도넛으로 파인애플 스프레드와 다이스 필링이 가득 들어가 있는 도넛입니다 이것도 과육이 들어있다는 얘기네 맛있겠다 이번 도넛들은 전부 다 과육이랑 시럽을 사용해서 속을 꽉 채운 도넛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알갱이 들어있는 잼 같은 느낌이네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맛이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기 안에 달달함이 추가돼 가지고 약간은 파인애플의 단맛을 극대화시킨 맛? 저한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꾸덕하기도 하고 초콜렛이 좀 찐득한 편이라 가지고 초콜렛과 도넛이 합쳐지니까 너무 꾸덕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스프레드나 다이스 필링은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은 약간 로센의 파인애플 맛 그거의 약간 고급 버전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안에 다이스 필링이 파인애플 주스 그 맛이 나고요 전체적으로 파인애플 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역시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맛 같고요 단점이 있다면 너무 찐득하고 너무 꾸덕해 그것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그게 조금 아쉽다 썸머 스위밍 튜브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빨간 튜브를 표현한 수박 캔디 맛 도넛입니다 우와 큰일 났다 수박 캔디 맛 도넛? 수박 못 먹는데 큰일 났다 내한테 나는 좋아한다 이거가 너는 좋아하는데 나는 못 먹는다고 수박을 자 수박을 못 먹지만 최대한 기분 좋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텐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왜 어릴 때 수박 막 캔디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그걸 녹여서 위에 약간 쉬운 느낌 도넛에 수박 향이 거의 안 느껴지고 찐득하게 있구나 정도라가지고 저한텐 되게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박 맛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았고요 캔디를 녹인 듯한 느낌이 진짜 나요 제가 수박을 좋아했더라도 이 도넛은 아쉬운 도넛입니다 어 난 수박 좋아하는데 아쉽다 난 반통씩 막 퍼먹고 이랬네요 수박 응 근데 좀 아쉽다 그래서 수박을 아주 좋아해서 상상해버렸더니 어휴 미스터 스마일썬입니다 오렌지 스프레드로 뜨거운 태양을 선글라스로 재밌게 표현한 망고 필링이 가득 들어있는 도넛입니다 귀엽다 도넛이 도넛 자체가 되게 귀여워서 눈에 확 들어오는 도넛이었어요 여름 느낌이 나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음 음 한입 딱 베어물었는데 오렌지 향이 엄청 많이 나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오렌지 스프레드가 되게 상큼하면서 씻고 들어갈 때 안에 있는 망고 필링이 엄청 향긋하면서 상큼함을 더해줘가지고 여름에 팡팡 터지는 맛? 음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망고의 기분 좋은 맛만 담아낸 느낌의 필링이었어요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청량감도 있고 상큼하고 망고의 맛도 충분히 느껴지고 입에 넣으셨을 때 안에 필링이 톡 터지면서 입안에 가득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도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먹으면 금방 못 마를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얼려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삭파삭하게 잘 먹었어요 약간 초코파이 얼린 느낌 나갖고 어 그런 느낌도 나을 것 같아요 엔딩으로 넘어갈게요 썸머 바이브 시리즈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 맛있었다 귀엽기도 되게 귀엽고 귀엽다 맛도 되게 괜찮았어요 이번 7월 이달의 맛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상큼한 여름의 맛 음 오늘 먹은 도넛들 중에 여름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도넛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터 스마일선이 제일 맛있지 않나 상큼함도 팡팡 터지고 여름 느낌이 엄청 많이 나서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스터 스마일선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상큼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름에 탕 충전하면서 약간의 에너지도 없고 커피로 입가심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후 휴식용 디저트입니다 또 다음 달에 이달의 맛으로 찾아갈 것 같고요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스피 그림 그러니까 저희 쿠조영재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이따 뵙겠습니다 쿠우 Oscar 안녕 야 오랜만이다 크리스피 맛있네 미스터 스마일선 진짜 맛있네요 수박 수박은. 근데 내가 먹어도 맛있었다 수박은 아 수박은 아 너무 소 calcul 일단은 너무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상큼하네요 도넛이노 뭐라고 눈 찔러ciendo